2년 됐는데 2년 안 나갔어요. 오래 더 깼지 않게. 멀리 안 나가요. 원래 멀리 나면 처음으로서 멀리 나가요. 실례할 땐 멀리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처음부터 멀리 나가는 건 처음에 한 30년 정도까지는 내가 힘을 어떻게 해야돼서 멀리 보낼 수 있는데 거기까지 끝이에요. 더 이상은 진도가 안 나갔는데 처음에 답답하시더라도 내가 힘이 아닌 파츠가 공기트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답해도 6개월 정도는 하이클리어가 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나가세요.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나가야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다가 세게 치면 세게 치면 이 힘이 좋아져야 돼요. 쉬는 똑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어깨. 여기는 힘 빠지시고 아저께. 통과. 멀리. 어디서 힘든데요. 제가. 힘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더 약하게 부드럽게 하셔도. 내가 멀리 보내는 게. 맞춘다고 생각을 하세요. 맞춘다고 막. 타임 이벤트가 간 다음에 멀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데. 내가 세게 쳐가지고 멀리 막.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안 나가시는 거예요. 쉼을 더. 힘 빼시고. 저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형태. 형태. 형태 세게 치지 마시고. 형태 세게 치지 마시고. 제가 볼 의뢰면은. 지금처럼. 지금 해보세요. 아니요. 지금처럼. 클리어. 아예 클리어. 그렇죠. 잘 나가시는데. 힘도 안 드셨죠. 힘 안 들리는데 이만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시냐면은. 답답하시더라도. 6개월만. 지났으면은. 그냥. 갖다 대게만 해도. 저기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이승에서. 그렇죠. 근데. 힘이 약간. 내가 약하니까. 멀리 추려고. 한 해 힘들어가고 하니까. 힘 자체가. 안 나가시게. 아. 지금처럼. 건드렸는데. 저기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치면. 저기까지 나가요. 중단을 하지요. 저기까지 나가요. 두 달만. 근데 두 달은. 버티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게임 하시면 밀리시니까. 근데. 답답하시더라도. 지금 힘으로. 한 줄만 해볼게요. 지금처럼. 맞추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앞에서. 타점을 앞에서. 꼴이 뒤로 오면은. 이동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첫 다리가 붙어있으면 안 되고요. 나타 지점을 빨리 선정을 하셔가지고. 내 타점 앞에서 맞추시려고. 움직이셔야 돼요. 둘. 셋. 나이스. 세게 안 치였죠. 세게 안 치였는데. 지금 이만큼 나왔어요. 아까는 이 정도였는데. 한 가위만 있으면. 진짜. 여기 힘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만. 하나. 그렇죠. 하나. 지금도. 뒤로 부딪히셔야 돼요. 뒤로. 하쩍 빨리. 나이스. 하나. 하. 잘나가는 차다가. 여기서. 제가 왜. 윗개월종합만 하시라고 하면은. 지금. 잡아보세요. 싱을. 여기서 나가는 싱을. 힘 빠지시고. 좋으셨거든요. 이 힘만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치킨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싱이. 했죠. 이렇게. 그러면은. 많이 치면은. 이. 스냅이 힘이 길러지거든요. 자. 스냅으로 치는 거예요. 여기 힘은 내가. 가운데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받쳐주는 건 똑같은데. 결국에 치는 거는 이걸로. 그렇죠. 이렇게. 힘이 안 힘이. 아. 내가 밀리니까. 더 세게 쳐야 됐다가 아니고. 더. 빼셔야 돼요. 안 나갈수록. 지금처럼 지금. 두 줄을 한 번에 할 거예요. 두 줄. 두 줄을 하시면. 안 아프실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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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枚고요. 아. 이에 대해. wherever 하다. 오. 그렇죠. 세. 아. 타이밍 좋았어요, 그렇죠, 더 기다렸다가 그렇죠,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타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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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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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더, 한 줄 더 욕심, 욕심을 버리시고 지금 처음에는 잘 하시다가 휴방 가니까 또 멀리 보내고 싶으시는 힘이 들어가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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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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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넷,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흟,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cryoooooo!! 1, 2, 3, 2, 2, 3 이렇게 쳐도 어깨가 안 아프고 지금 하시는 게 내가 힘이 안 돼 이쪽으로 뛰는데 여기서 누가 힘이 불어져서 머리가 힘을 쳐야 하는 거죠 어깨가 차려줘서 쇠게 해가지고 이 느낌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